자, 2024 KGMA 베스트 프로듀서 축하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탁영준 축하드립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의 탁영준 공동대표이사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트렌디한 아티스트들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K-POP의 세밀화와 체계화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스타로스의 성장을 서포트했습니다 오늘 탁영준 씨를 대신해서 라이즈 여러분이 대리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우선 저희 라이즈가 이제 또 탁영준 대표님의 이제 베스트 프로듀서상을 이제 축하하게 말을 하게 되어서 일단 너무 기쁘고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K-POP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사주신 장어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소고기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프로듀서를 수상하신 타경준 공동대표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이분을 회사에서 자주 뵙기는 어렵죠, 윈터 씨? 네, 맞아요 회사에서 자주 뵙기보다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나 자켓 촬영 현장에서 이제 간식을 사 들고 오셔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는 하는데 최근에 저희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고기를 먹었어요 사달라고 해서 소고기를 얻어 먹었는데 다음에도 더 맛있는 소고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